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진행을 맡게 된 박종호입니다. 2016년 5월 14일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한 7년 정도 출연자 자리에서 청취자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진행자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한자리 옆으로 이동해 앉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 경제가 녹록치 않을 거란 전망 때문에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더더욱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움되는 방송 심지어 돈이 되는 방송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 방송 오프닝 멘트는 긍정의 신호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회의가 있었었죠.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이번에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것만 보면 아직도 대출 부담 여전히 고강도로 이어지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금통위 회의와 함께 통화정책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 같이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에 회의가 있었을 때는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삭제되고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금리 인상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긴축이란 단어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꺾였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점검할 요소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앞으로 금리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금통위 회의 방향문에서는 외환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우려감도 삭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금통위 회의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 벌써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국고채 3연물 금리 가격이 벌써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적용받을 금리가 이제 사뭇 낮아지는 기조의 흐름이 열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의 새벽이 오길 기대하면서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월 16일 월요일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편하고 첫 번째 코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를 통해서 돈의 흐름 경제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열렸다 제가 전격적으로 강추드리는 분입니다. 86번과 정광우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제하에 지금 묻혀 계신 초고수로서 우리 손경제의 많은 청취자분들께 경제 해안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걸 먼저 들려주실까 하고 찾아봤더니 뉴욕 증시 먼저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가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로 봤었을 때에는 원래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그 다음에는 은행들의 충당금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재에 깔려있는 걱정은 인플레 우려가 여전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좀 급반등하면서 그 분위기가 오늘 아시아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연준의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도 많이 매파적인 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정말로 완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해보게 되면 지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고용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용 데이터라는 것은요. 발표를 할 때 그 전에 나왔던 것까지도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을 해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월, 전전월 숫자까지도 임금 상승률이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또 자극되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더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점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던 게 제일 큰 부분이 앞으로 2월 1일 날에 미국에 또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 원래는 시장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봤었을 때는 90% 이상의 확률로 이제는 0.25%포인트일 것이다 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실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연준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연준에 대한 좀 비공식 나파이수 대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도 기사를 새롭게 냈는데 여기 보니까 다음에 의해서 연준이 0.25%포인트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 좀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내려가면서 또 정치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명한 기자죠. 닉 티미라오스. 이 기자분이 정말 연준의 어떤 뭐랄까 정통한 기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언들이 언론이나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 슬쩍 이분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사실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왜 만들어졌냐면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자의 선임 기자가 또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이제 은퇴하셨죠? 아닙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위로? 아, 데스크로 올라가신 거구나. 그런데 그전에도 이제 좀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거의 정확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FMC 회의를 하기 전에 침묵기간이라고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요 데이터인데 갑자기 생각을 바꿀 정도로 데이터가 쇼킹하게 나왔다라든지 할 때에는 연준 위원들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시장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님마저도 요즘 논조가 바뀌었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라는 게 단순히 시장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중요할 텐데요. 4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제일 큰 결국에는 우리가 각종 금리라든지 매크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기업을 사는 거고 이익이 모든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시장에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의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아직 아주 초기입니다. SN500 기준으로 6%의 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 안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즉 기대치 대비 잘 나오는 그 비중 자체가 과거 10년 평균 대비보다도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는 많이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소식으로 좀 넘어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프닝 멘트를 간단하게 금통위에서도 기준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서두를 좀 던졌는데요. 지난 1월 13일 금통위가 결국은 금리는 올리긴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제가 오프닝 멘트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번에 이제 금통위 자체가 금리를 비록 올리긴 했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살짝은 주셨죠. 물론 총재님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Q&A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역시나 그 오프닝 코멘트에서 해 주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비둘기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비록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은 위원 중에서 두 분께서 반대 의견 내셨습니다. 동결해야 된다.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식 소위 말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를 이번 총재님 체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를 보면 반반이 딱 나뉘었습니다. 향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가 절반. 아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가 절반으로 나와서 이건 누가 봐도 좀 비둘기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미국보다 적게 올려도 악영향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우리가 반드시 다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우리 내부 사정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을 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Q&A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논조가 좀 약해지고 있으니 내부의 사정을 좀 더 우선시해서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기조는 비둘기적인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긴 하지만 지지난주를 기억하는데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런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을 2%가 아니라 3%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잡는 데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도 하셨었어요. 그것은 당분간 그만큼 물가 잡기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대표적으로는 연중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논의가 코로나 전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물가가 너무너무 못 오르다 보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허드를 높이자였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2%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목표치도 현실적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주요 중앙은행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국은행의 최근에 금통위 코멘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첫 출연이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국은행 굉장히 총재인님께서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코멘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플레가 많이 높을 때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꼴대를 바꿔버리는 건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플레가 많이 내려온 이후에 이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에도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렇네요. 3%로 물가 상승률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그만큼 물가 잡을 자신이 없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슬슬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기결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유달리 저는 이 두 나라의 흐름은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일본인데요. 다음 주에 일본에도 뭔가 중앙은행 관련한 회의 같은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있는 데예요. 일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원래 쓰고 있던 YCC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게 좀 완화책이거든요. 이거를 범위를 확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엔화가 갑자기 엄청 강세로 간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 폭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폐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그러면 금융시장이 혹시 또 좀 충격을 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첫 번째가 가장 임팩트가 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예상들을 이미 많이 하고 가격 반영도 좀 먼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범위를 넓히는 결정 혹은 폐기하는 결정이 나와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첫 번째 발표 때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다. 이미 좀 적응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국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이 위드 코로나라 할 때 오히려 제로 코로나를 더 강하게 했었고 이번에는 또 뒤늦게 열기 시작을 하다 보니 워낙 지금 처해 있는 경제의 스테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책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거는 글로벌의 역행이 아니라 중국 그 사정에 맞는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부터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본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못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내수경제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많이 풀이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한 한 단계 더 고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정광우 대표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없는 국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이 아베노믹스였었고 그다음에 구로다 일본은 중앙은행 총재의 그런 정책의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본인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서 바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어쨌든 과거 대비 인플레가 많이 오다 보니 또 실제로 일본도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등 떠밀리듯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까지 올리면 일본 내수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네. 그럴 개연성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술래잡기라고 보는데예요. 본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글로벌이 최악의 경제 국면을 좀 벗어나서 가령 일본도 수출이나 이런 데에서 이득을 좀 보게 되면 두 개가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중국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 3분의 1이 부동산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요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적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중국이 경제를 열고 코로나19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 기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부동산이 워낙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된 삼홍성 같은 규제체까지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중국 경제가 그만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은 이거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안고 가는 질병입니다. 완치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중국은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돈육 가격입니다. 그래서 돈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이 인플레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돈가가 안정적이 돼버리니까 중국은 인플레가 안 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도 돈육 가격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은 하여튼 조금 다른 나라들과는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금리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청취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금리 기조들의 주변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는 어떤 관전 포인트로 진단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1년 이상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세장의 주요 요인은 인플레가 너무 과격하게 오니까 긴축을 역대급의 속도로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긴축의 어쨌든 속도 조절에 완전히 나서기로 했고 그렇다고 하면 증시를 가장 눌렀던 요인이 제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한국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토끼의 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증시도 좀 뜀박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증시 내에서 구성되고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에서 구성하고 있는 비중을 봤었을 때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죠. 중후장대 산업들. 가령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경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미칼 사업이나 철강 사업은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감한 기업들의 비중이 우리는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 증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경기가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상승을 합니다. 네. 그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분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민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의 어떤 반등의 기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열린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향방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기조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몇 년간을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3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한국 증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역사상 거의 최저치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일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금융위기 때였었는데요. 2006, 7, 8년 계속해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 비중까지 내려가고 나니 그때부터는 또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흘러갔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10년에는 역대급의 순매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9월 말부터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올해 1월 들어와서는 연일 순매술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우리의 그런 아주 선행에서 움직이는 특성을 활용한 매매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의 첫 코너에 첫 손님이신데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광호 대표님은 제 경제 과외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걸 여쭤보는 제 동반자 같은 분인데요. 앞으로 귀를 쫑긋 열어주시면 증시의 향방을 누구보다 먼저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기방기한 기업은 많다. 기업이 흥망성세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신기방기 레드칩. 오늘은 빨강하면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저랑도 방송 많이 하셨던 지인이십니다. 더밀크코리아 신기주 대표님,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승진시켜드릴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저 부대표예요. 이렇게 또 반납하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블루칩을 소개하셨는데 이제 레드칩입니다. 레드칩 뭡니까? 이게요. 블루칩도 우량기업이잖아요. 홍콩 증시에서는 레드칩이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 정부하고요. 국영기업이 최대 주주인 회사. 이게 사실은 보장된 회사죠. 이런 회사는 레드칩이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붉은색 하면 저도 이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빨간색. 빨간색.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아마 우리 경제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코카콜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가 코카콜라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워렌 버핏은 다들 기억하세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정말 좋아하긴 하나요? 정말로 좋아해요. 버크셔 해소버의 주총가도 워렌 버핏 90대인데도 콜라 드시면서 주총 진행하고 일장 연설하시는 거 유명하잖아요. 심지어 우쿨렐레라고 하는 기타 같은 거 갖고 와서요. 코카콜라 송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농담도 해요. 내가 돈이 정말 많은데 전 세계 사람들 모두한테 코카콜라 한 벽씩 줄까? 그런데 주주들이 반대할 텐데? 뭐 이런 얘기들. 그만큼 코카콜라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코카콜라 처음 주식을 산 게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때 2달러 대에 샀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35년 이상 갖고 있는 거죠. 비중은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코카콜라 일대 주주입니다. 지금 4억 주 갖고 있는데 지분율이 한 9.25%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주가는 얼마죠? 지금 주가가 62달러더라고요. 와우. 30대 버셨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투자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버핏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게 경제적 혜자 찾는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못 건드리는 내 것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물이죠. 말하자면 이거 갖고 음료 마시고 물 대신 쿡컥쿡 마시는 음료니까 필수제에 해당되니까 필수제라고 하면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황이어도 절대 누구도 이 기업의 매출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을 텐데요. 사실은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또 따로 있죠. 뭐냐면 주식물을 갖고 있으면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종목들. 고배당주 좋아하시죠.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잖아요. 그래갖고 버핏이 30몇 년 동안 배당을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곱하기 빼고 이렇게 하면 87년도에 샀으니까 4억 주 갖고 있으니까요. 배당률이 한 3% 정도 놓고 보면 코카콜라한테서 받은 35년 동안의 배당이 30조 원쯤 됩니다. 30조 원이요? 네. 7억 달러 곱하기 35년이거든요. 매년 7억 달러씩 받았어요. 이러면요. 저 같아도 콜라 맨날 마시고요. 기타 치고 노래 부릅니다. 아니 30조 원이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의 콜라 한 잔씩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핏은 연약이기도 해요. 내 몸의 4분의 1은 코카콜라로 되어 있죠. 진짜 많이 마시기도 하시는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큰 돈 번 버핏. 버핏 얘기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코카콜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황금알을 낳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이건 사실은 약간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 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수가 아니다. 물이다. 이건 코카콜라 CEO가 했던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음료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제는 물 대신에 콜라를 마시게 한다.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코카콜라의 시작은요. 원래는 남북전쟁 직후였어요. 그때 미국도 사실 힘들던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면 자양강장제 소화 잘 되고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음료를 마셔였는데 그게 1886년도의 약사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코카콜라였고요. 당시에 광고 문구가 기분 좋아져요? 활력 좋아져요? 뭐 이런 거. 요즘 치면 힘들지? 그럼 이거 한 잔 마셔. 이런 건데. 이런 광고들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음료 같은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볼털링 시스템이라는 건데 동네 카페에서 팔던 음료를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소다 파운틴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병입해서 병에 넣어갖고 대량 생산해서 팔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 미국인의 음료수가 돼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B2C 시장. 일반 소비재 시장이라고 하죠. 음료를 팔든 음식을 팔든 이런 시장 안에서는요. 일단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품이면 그러면 시작부터 제이커브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거의 시작하고 2, 3년 만에 이른바 대박이 나서 제이커브가 그려지면서 그러면서 코카콜라 없으면 미국인들은 밥도 못 먹고 음료도 못 먹고 식사도 못하는 수준까지도 정말 입맛을 중독시켜버렸죠. 그런데 정말 이게 대단한 건데요. 원래 음료, 특히 코카콜라 같은 약간 기호식품들은 많은 기업들이 제2의 코카콜라가 되고 싶어 할 텐데 한 번에 이렇게 제이커브로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도 소비재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B2C 소비재 많이 하고 패션, 뷰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면 일단 시작에서 벌써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맛. 그 제품인 경우에는 B2P는 대박이 나지만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케팅비를 써야 하는 걸 거예요. 코카콜라는 대표적으로 시작부터 대박이 난 케이스에 나는데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사품 만들 수 있어? 당시에 코카콜라 말고도 유사품이 많이 있었으니까 대표적으로 펩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이거는 우리만 만드는 비결이 있어. 전 세계의 코카콜라 원액 제조 비법은 단 3명만 알고 있고 그 3명은 같은 빈계에 절대 타지 않는다라는 루머가 있죠. 정말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루머인데 그만큼 코카콜라는 역설적으로 따라하기가 쉬워 보여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코카콜라에 도전하는 유사 코카콜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열어보면 만들기는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소비자들은 무조건 코카콜라만 찾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성분이 진짜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맛이 진짜 다른 것 같던데 저도. 성분은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직접 연구를 해봤다기보다는 실험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왔는데 안 다르대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성분 보면 설탕물.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는 설탕물에 가깝다. 성분만 놓고 보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신비주의가 있기도 하고요. 뭐냐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라는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코카콜라가 이 원액 제조법을 이용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들이는 이른바 이게 일종의 연금술 같은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한국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병입해서 파는 버틀링 생산하는 회사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주식회사 코카콜라 음료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1조 4,200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스란히 원액값으로만 2천억 원을 미국 본사에 고스란히 갖다 줘요. 원액을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받아오는 건가요? 참 재밌죠. 설탕물일 뿐인데도 원액을 못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무조건 원액을 사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게 미국에서 한국지사로 만든 유한회사죠. 한국 코카콜라만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치고 그리고 그 회사만 원액을 만들고 무조건 LG생거는 이 회사로부터 원액을 사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전체 매출의 한 매년 15% 이상일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 1년에 2천억 원 이상씩을 매년 그냥 원액값, 설탕물값으로 지불하도록 구조 만듭니다. 재밌는 건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팔리니까 지금 북한하고 쿠바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다 팔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초당 2만 2천 잔이 팔린다고 하는데 초당 2만 2천 잔이요? 초당이요. 초당. 1초당. 그러면 이 원액 가격 곱하기 더하게 하면 그러면 코카콜라가 그냥 설탕물이라는 걸 팔아서 얼마에 버는지가 추산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 할아버지 배당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버핏 할아버지는 초당 2만 잔 이상이 팔리는 곳에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럼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쭉 코카콜라는 결국 세계적인 음료기업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미주의가 있어서 그렇지 설탕물 파는 거다. 그런데 다른 설탕물 말고 이 회사의 설탕물만 유달리 많이 팔리는 비법이 뭐 있습니까? 그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코카콜라 처음 맛보게 됐던 게 지난 세기의 전쟁 때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때 저렇게 빨갛게 병에 담긴 저 맛있는 소화 잘 되는 음료는 뭐지? 무슨 얘기냐면 미군들이 먹는 음식 맛이 전 세계 맛이 됐어요. 그런 대표적인 식재료가 콜라도 있고 햄버거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미군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조차도 콜라 먹었던 이유는 그게 엄마가 집에서 주던 고향의 맛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은 세계바라고 하는 흐름과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이 콜라 맛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타클로스하고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요? 원래 코카콜라 같은 청량 음료는 여름에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그런데 겨울에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타클로스도 콜라를 마셔요. 아 그래서 콜라 광고에 산타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내내 빨간색으로 산타클로스 광고를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산타클로스뿐만 아니고 북극곰도 콜라 마셔요 광고 하죠. 결국은 연금술에 해당되는 마케팅 효과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89년도에 해륜장비가 무너지죠. 그때 전 세계가 예전에는 냉전으로 반반이었는데 콜라를 마시는 세상이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동국권 쪽차도 콜라를 마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대동당결을 하게 되는 거죠. 딱 이 시기에 투자했던 인물이 또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87년도에 코카콜라에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88년도? 88년, 89년도에 장벽이 무너지니까 이걸 알고 투자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요즘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구촌이 다시 반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공급망이 재편되느니 그래갖고 중국, 러시아 따로 미국, 아시아 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카콜라한테는 좋은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셔서 중독되어 있기도 하죠. 예전에 흑백TV로 갔던 올림픽 장면들을 보면 그때는 코카콜라가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서 가장 많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은 좀 다른 거 마시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은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따로 생겼어요. 펩시가 생겼죠. 펩시가 갖고 있는 회사가 게토레이잖아요. 사실은 게토레이를 인수했을 때 펩시가 그때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펩시는 코카콜라에 비하면 12년 늦게 출발한 회사거든요. 그래도 한 100년 넘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런데 100년 동안 낸 이등이다가 2000년에 게토레이를 만드는 퀘이커오츠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우리는 코카콜라. 콜라 시장에서는 코카콜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콜라 빼고 나머지에서 다 이어보자. 그래갖고 만들기 시작했던 게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 또는 관련된 과자 상품들이었고요. 결국은 매출에서는 결과적으로 코카콜라의 2배인 회사가 됩니다. 펩시의 모 회사는 펩시코잖아요. 펩시코의 매출은 코카콜라의 2배. 대신에 코카콜라, 콜라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1등.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전투에서는 튀고 전쟁에서는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죠. 많은 분들이 펩시 회사가 더 시장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반대였군요. 우리는 펩시를 자주 못 보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덜 풀렸기 때문인데요. 콜라 점유율이 국내 기준으로도 2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꾼 인물이 인두라누이라고 하는 펩시코 회장이죠. 이게 엄마인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는 탄산음료 그만 마시고 몸에 좋은 건강음료 먹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펩시코의 전략이었고. 요즘도 ESG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요즘도 정말로 환경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는 걸로는 펩시코가 1등입니다. 왜 비욘드 미트라고 해서 고기 대체육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하고 가장 먼저 협업하는 것도 펩시코예요. 펩시코가 트렌드를 앞서가긴 하는데 그런데 코카콜라가 전통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펩시코가 게토레이브 회사 인수할 때 그때 코카콜라도 인수하려고 했어요. 아 코카콜라를요? 코카콜라가 게토레이브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양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반대를 했죠. 누가? 워렌버핏이. 우리는 콜라만 만들어야 되라고 하는 그 바람에. 가장 큰 주주니까 그런 권한이 있었겠네요. 가장 큰 실수였죠. 워렌버핏은 현재 코카콜라 이사회 임원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물러만 해요. 그러면 그래도 코카콜라는 아직까지 콜라 시장에서는 부동의 1등일 텐데요. 그런 코카콜라도 불황이나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뭔가 판매가 좀 줄겠죠. 어떻습니까? 코카콜라는요. 이른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래갖고 빨간색 얘기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보면 콜라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때문에 2022년 3분기 매출만 놓고 봐도요. 전망시만 놓고 봐도 2023년도에 코카콜라는 아주 잘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곤 해요. 그러니까 정말 불황에 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콜라 가격은 싼 편이고 다른 음료를 줄이더라도 콜라는 계속 마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이른바 불안형 소비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배당금 아까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많이 없애버리거든요. 주가 방어수 잘해주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잘 팔린다? 스테디아가 잘 팔리고 있다면 그건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사람들이 싼 음료수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음료수를 마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죠. 그렇군요. 오히려 불황에 잘 팔리는 코카콜라가 또 그런 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들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붉은색 코카콜라의 지금까지 커다란 매출 증대에 큰 힘이 됐던 붉은색 마케팅. 이게 붉은색이 진짜 남다른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미국 연구소에 따르면 한 연구소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선택할 때요. 색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렬한 빨간색이 저건 사야 돼. 저건 오늘 미루지 말고 사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색깔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성공한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년필 브랜드인 파커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빨간색 마케팅에 성공한 브랜드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네. 코카콜라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파커도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산타클로스 역시 크리스마스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빨간색 마케팅이 아닐까요? 하긴 저도 예전에 들어봤었는데 산타의 원래 복장이 붉은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붉은색이 아니라 동네마다 세인트잖아요. 일종의 성자. 그러다 보니까 검은 옷이나 파란 옷을 입으신 분들도 많은데 산타에게 붉은 옷을 입힌 게 코카콜라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정말 붉은색 하나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카콜라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과들 쭉 봤는데요. 물가 상승. 콜라도 당연히 비켜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물가 상승 관련돼서 콜라는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 매년 연초마다 코카콜라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데요. 가격 올리는 의미 별로 없잖아요. 원액도 사실 기본인데. 그런데 올해도 역시 1월 2일 기준으로 100원씩 올렸어요. 모든 버튼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충격을 덜 주면서도 야곱야곱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빨간 맛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늘상 즐겼던 콜라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레드칩 그러면 우리가 즐겨 먹는 소비재라든가 즐겨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숨어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이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 맛있는 기업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도 이런저런 방송 많이 하면서 여러 추억들 많이 남겨놓던 분이신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랑 이런저런 방송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개편된 내용이죠. 신기조 부대표님과 함께했던 신기 반기 레드칩 진행해봤고요. 저는 2부 마무리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밀크코리아의 신기조 부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래스에서는 때로는 위로가 되는 때로는 응원이 되는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0시 6분에 다시 supportive 놓인 것 맞으세요. 그래서 이meden댄이 나pir마토에서 사람이 answers tenha 전달지는 것 같고요.